세트가 쿼드란트 1이단 말이야. 그래서 세트가 쿼드란트 1이라 했으니까 여기를 움직이겠지? 여기는 일반각이 얼마야? 2npi, from 2npi, 2npi 플러스 2npi 3로 나왔으니까 3분의 2npi, set up with 3 이렇게 나왔나? 그래서 n이 1일 때 대입해. 이건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 6분의 một php. , , , , , , .. 큰 이름이 어디있어? 120도 까지 보시면aranletonidence window 백이십도 부터 Wilson 150도 까지 popped 여기가holder INR 몇도? 240에서 270도 베리 나이스 N이 3일때 상으로 나면 3개하지로 나올거야 2파이부터 여기까지 6분의 13파이부터 6분의 13파이부터 6분의 13파이부터 6분의 13파이부터 1,2,3가 되겠네 그게 파서블하단 말이야